Y기업이 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죽이는 것으로는 아주 18년 동안 내 숫자를 조작하고 유튜브를 지금 숫자를 조작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 글에 염소장에 들어갈 시간 되면 먹는 척하는 연습들 도심 속 베란다 텃밭일기 601 이렇게 보면요 조회수는 1명이고 평균 조회율은 99.3%예요 이렇게 평균 조회를 한 건 그만큼 99.3%가 봤다는 건데 그 조회수는 1명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다반사고 내 다른 블로그에서 이렇게 숫자가 유튜브로 들어온 숫자가 그 저기 숫자하고 유튜브에는 거기서 거기서는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는데 유튜브에서는 고정 어떤 간직을 봤다는 고정 숫자가 거기서는 몇백 명이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들어오면 2명 3명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Y기업이 장난을 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장난을 쳐도 되는가 나는 유튜브는 다른 블로그에서 장난친 것보다는 여기는 조금 정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 자체 내에서는 AI를 갖다가 절반을 섞어서 Y기업이 장난이 안치대로 하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자기들이 통계한 거하고 아래서부터 계산해서 올라온 곳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평균 조율이 99.3인데 조율 수는 1명이라고 줄여놓고 내 이제 다른 블로그에서 유튜브하고 연계돼 있어서 유튜브를 보고 간증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숫자는 몇백 명인데 여기 이제 유튜브 보는 사람은 2명에서 3명 그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게는 1000배를 줄이고 적게는 10배를 줄이고 그러더라고요